A man tells his doctor a secret. 한 사람이 말해요.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의 의사에게. A secret. 뭐를 얘기해? 하나의 비밀을 얘기해요. To him. 그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에게 있어서. The sound of a cello. 자, 첼로의 소리가. 첼로의 소리가 smells. 소리가 냄새가 나는데. 그지? 소리가 냄새가 나. 자, smell. 냄새가 나는데. Like coffee. 뭐처럼 냄새가 나? 커피처럼 냄새가 나. Also, the view of a lake. 자, 그리고. 호수의 view는 경관, 풍경 이런 거. 알겠지? 네. View. 자, taste. 맛이 나는데. Like orange. 뭐처럼? 오렌지처럼. 보이는 게 맛이 나고. 들리는 게 냄새가 난대. He even says. 그는 또한 말해요. Wednesdays feel red. 수요일들은 어떤 느낌으로 난다? 어떻게 느껴진나? 빨갛게 느껴진대. The doctor tells the man. 그 의사는 그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기 뭐가 생략된다면? That is 생략됐어. 뭐가? That is. 그게 생략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의사는 말해줘요. 그 남자에게. He has something. 그가 가졌다고 무엇인가를. 그지? 자, 그러면. 장환이 여기서 cold는 뭐냐?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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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은 부르다니까. Cold는? 불렀다. 불렀다야. 불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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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신의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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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People with 신의씨야. 자, 위드는 뭐뭐를 가지는이지. 그지? 뭐를 가진? 신의씨야를 가진 사람들은. 공강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뭐를 한대. 자.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우회도 나왔지 않아. 여러가지 감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응? 바꾸어 가면서 느낄 수 있는거지 그지 they might 뭐 할지도 몰라 이거지 see sounds 소리들을 볼 수도 있고 smell colors 색깔들을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모양들을 맛볼 수 있다 오케이 자 요렇게 a, b, c, or c 아니면 and c but c 로 연결될 때는 a, b, c 가 다 같은 뭐로 같은 성질의 것들이 연결된다 장안이 왜 웃어 네 아까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someone might see the number 3 어떤 사람은 볼지도 몰라 숫자 3를 as, 뭐뭐로서야 as는 뭐라고? 뭐뭐로서 핑크색으로서 볼 수도 있어 for someone else else는 다른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for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3 might have both the taste of chocolate and the sound of piano 3은 might have 가질지도 몰라 both a and b a와 b 모두 뭐라고? a와 b 모두 자 3개 이상일 때는 5를 쓰지만 둘 모두 라고 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both 라고 해야 된다 자 초콜렛의 맛과 피아노의 소리를 가졌을지도 몰라 how many people have synaesthesia 얼마나 많은 사람이 synaesthesia를 가졌는지 여기서 뭐라고? 가졌는지 and what 무엇이 유발하는지 그것을 이것은 are not clear 뭐 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some researchers think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자 뒤에 또 주어동사가 오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다? that 뭐가 생략됐다고? that 어떤 연구가들은 생각해요 that it comes from a problem 그것이 온다고 하나의 문제로부터 in the brain 어디에 있는? 두뇌에 있는 however, 그러나 synaesthesia does not affect the brain's daily tasks synaesthesia does not affect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ffect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중하라고 했어요 자 두뇌에 일상의 tasks 일들이야 알겠지? It just makes people experience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그것은 단지 만들어요 make A, B 따라합니다 뭐라고? make A, B A를 B하게 만들다 A를 B로 만들다 A를 B한 상태로 만들다 이런 뜻이야 뭐라고요? A를 B로 B하게 B한 상태로 그것은 단지 만들어요 사람들이 경험하게 The world 어디를 경험하냐? 세상을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자 이 글의 제목은 Synesthesia 에 관한 얘기지 뭐야? experiencing a different world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자 다음 1번은 뭐냐 여기 잘 보세요 How 어떻게 our brains 우리의 두뇌들이 affect 영향을 주나 우리의 senses 감각들을 이거야 그치? 2번 When you experience strange feelings 언제 네가 경험하나? 이상한 감정들 3번은 Good news For people with synesthesia 자 좋은 소식이야 For people 누구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근데 With는 가진 사람들이지 뭐를 가진 사람들? 공감각을 가진 사람들 5번은 Synesthesia The importance of five senses 중요성이야 뭐해? 오감의 중요성 자 공감각을 지닌 사람에 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한 가지 감각만 발달하나? 아니요 아니지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 아 일치하지 않는다 뛰어난 공감능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 조로 나타난다 한 대상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거지 네 자 다음 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거야 왜 파이럿 왜 파이럿 해외적들은 왜 입었나 착용했나 안대를 안대를 왜 착용했나 뭐 Did they often hurt their eyes? 케네들이 Did they hurt? 는 다치게 하다 그들의 눈을 종종 어프는 다쳤나 Did는 뭐 뭐 했니 이거지 그치 두는 한이고 더지라 그치 You may be surprised by the answer 너는 surprised 는 여기서 놀라게 했다야 놀라진이야 놀라진 너는 놀라지는 상태일지도 몰라 이거야 그러니까 놀랠지도 몰라 by the answer 뭐에 의해서 그 답에 의해서 They hurt them 그들은 착용했어 그것들을 To help them fight 그들이 싸우는 것을 도우려고 Help A, B A가 뭐 하는 것을 돕다 B 하는 것 To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 human eye needs time 인간의 눈은 needs 니즈는 뭐야? 니즈가 뭐야? 니즈 필요로 한다 말이야 Time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지 To adapt Adapt는 적응하다 From sunlight to darkness Adapt는 적응하다 적응하다 어디에서 어디로? 태양빛에서 어두움으로 뭐가 필요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25분 This usually takes about 25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Take 뒤에 시간이 오면 시간이 걸리다 뭐라고? 시간이 걸리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걸리다 About 25분 몇 분 정도? 25분 약 About은 약이지 숫자 앞에서 그지? 자 Pirates knew this 해적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They were the patches 걔네들은 뭐를 썼어? 안대를 썼는데 So that 그래서 뭐뭐 하려고 뭐라고? 그래서 뭐뭐 하려고 When I could get used to the dark 한쪽 눈은 Could 뭐뭐 할 수 있어 Get used to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 뭐라고? 익숙해지다 한쪽 눈은 어둠에 익숙해지게 하고 그렇지 그래서 한쪽 눈이 Could 어둠에 익숙해질 수 있게 These help them 이것은 도왔어요 자 하나 똑바로 앉아 도왔어요 Help AB 뭐라고? Help AB 2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라고 이것은 도왔어요 그들이 see better 더 잘 뭐하게? 보이게 When they fought in the dark 걔네들이 어디서 싸울 때? 어둠 속에서 싸울 때 왜 이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으면 딱 바꾸겠지 그지 그러면 이쪽 눈은 뭐예요? 이미 적응되어 있어? 어둠에 그지? 어둠에 있을 때 나올 때도 바꾸겠지 그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they needed to fight under the deck 걔네들이 덱은 갑판이야 When they needed 왜는 얘들아 왜는 뭐다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때지 자 걔네들이 When they needed to fight under the deck 자 갑판 밑에서 싸울 필요가 있었을 때 They moved the patch to the other eye 그들은 옮겼어 그 patch를 어디로? 다른 눈으로 Then they could instantly see 자 그들은 instantly는 뭐야? 즉시 뭐라고? 즉시 See 볼 수가 있었어요 Using ing는 하는 하는 것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 하면서 그 다음 사용하면서 The eye 눈을 사용하면서 That 근데 그 눈이 That That 앞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으면 다시 반복해 주는 거야 사용하면서 그 눈은 That That 그 눈이 Adjust는 뭐냐? Adjust는 뭐야? 적응되는 이거야 알겠지? Head adjusted 자 뭐 되어진 거야? Darkness 적응되어진 거야 그치? To 어디에? Darkness 어둠에 Okay 어둠에 자 Head pp는 봐봐 얘들아 Head pp는 야 Have pp는 뭐라고 했니?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해왔다 하는 것을 끝냈다 한 적이 있다 한 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Head pp는 뭐냐면 과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다 뭐라고? 과거 이전에 이미 어떤 일을 했다 아니면 과거부터 과거까지 어떤 일을 해서 완료했다 자 그러면 눈인데 어떤 눈이냐 이미 뭐한 눈이냐 Adjusted 뭐한 눈? 적응한 눈이란 말이야 To darkness 어디에? 어두움에 Try it out 자 그것을 시도해봐 In a bright room 어디에서? 밝은 방에서 Cover one eye with your hand 한쪽 눈을 너의 손을 가지고 덮어봐 Turn off the light 불을 꺼봐 And move your hand to the other eye 그리고 움직여봐 너의 손을 To the other eye 어디로? 다른 눈으로 You can still see 너는 여전히 여전히 여기서 뭐라고? 여전히 여전히 넌 여전히 볼 수 있지 그렇지?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잘 기억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뭐라고 한다? 하나니까 당연히 뭐야 One 다른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The other 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오늘은 이것만 하고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할거야 하나는 One 다른 하나를 뭐라고 한다? The other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나는 Another 이라고 하는거야 뭐라고? 여기서 계속 추가되는 건 뭐라고 한다? Another Another 무슨 냄새난다? 자 왜 파이럿들이 입었니? 착용했니? 안데를 이게 맞겠지 그렇지? 다음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밝은 데서 어둠 들어가면 일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맞지? 네 눈이 어둠에 제공하는데 25분 정도 걸린다 네 안데를 하고 싸우면 다치기 쉽다 3번이요 10번이요 10번이요 이건 자 다음 글에 알맞는 것은 darkness가 되겠지 그렇지? darkness 4번 4번 If pirates wore an eye patch on one eye 자 만약에 눈을 한쪽에 쓰면 It got used to the dark Get used to는 뭐한다? 적응하다 뭐라고? 적응한다 Then When they fought in the dark 그리고 걔네들이 어디서 싸울 때 어둠 속에서 싸울 때 They 뭐 했어? 옮겼지 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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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ye patch to the other eye 다른 쪽 눈으로 옮겼지 This helped them See See 볼 수 있게 했고요 And fight well in the Dark 그렇지 In She 이중 후 아멘